1위에 참석해 주신 27만의 보수에 계신 최인조 시장님부터 엄정기 시원님, 박병호 시원님, 황동희 시원님 이렇게 자리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또 회원님들이 한 푼도 빠지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름다운, 간단한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시장님과 또 시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회원님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조 시장님께서 경계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기계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난히 경영 환경이 더 힘들고 어렵고 참석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 회원님들 얼굴을 늘려보니까 그래도 뭐 여기가 충분한 게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영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근로자들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또 우리 경상 경쟁을 계속 할 수만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최상호 회장께서 취임하시고 오늘 뭐 좀 약간 시내로 가네 저 너머 장소에서 이렇게 또 저런 질문을 고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오늘 마침 주복이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에 고신없이 드시고 더욱 기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또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의원님 세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같이 감사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업님들이 결심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 가지고 늘 기업 경영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수는 의장님하고 홍정근 조 의원님께서도 꼭 참석하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일정이 바꾼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정정혜 시원님께서 축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천명 경영회의 협의회 회원분들 정말 매년 이렇게 우리 시장님 모셔주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가치를 한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저런 저희들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다 어렵다고 하고 또 특히 경제 부분에 소상공인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도 좀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찬씨도 함께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풀어 주신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성의껏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경봉 지어 입자세요. 내가 이 사람을 짧게 해 놓은 동시에 다 시원하게 밥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식골 허경소 기르기 전문제로 오시면 환영합니다. 박시장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경의 기업 경영인들하고 음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박시장님 잘 오셨습니다. 박시장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최상원 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는 어려운 시기에 기업 남천에 계시는 기업인들이 구원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고 부탁할 수 있으면 제흥도 시장님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바쁘신 우리 불출주의하러 고생하신 우리 시장님하고 불원님들, 차비 불원님 이렇게 항상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안경이를 대퇴해서 제가 큰일을... 아까 이제 의급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얼굴도 못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임 명장으로 오신 김상무 명장인께서는 기획예산가에 근무하시다가 남천년 7월 1일자로 남천명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6주간 교육관계로 오늘 이달이 참석하지 못하고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음 내일 배우고 다시 인사를 하고 올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배 제의를 해야 되는데 안주가 전체의 준비가 잘 안 되는 건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줘요? 모르고 저한테 있지... 아...